Hey Stop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어제 한예리씨의 지목으로 2018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2018 아이스버킷 챌린지는 용인에 설립할 루게릭 요양병원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영사인데요 저는 24시간 이내에 참여를 했는데 그 힘을 겹해보자 승인의 희망 재단의 기부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함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 느낌을 함께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스버킷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커 다음으로 모델 김양원씨와 배우 송원석씨 그리고 배우 차엽씨를 지목하겠습니다 파이팅 모델, 모델, 신성하이베 편안 Doncs 티Si 그 부분에 더 큰 힘이 보였다 電게몬 발음 이prised 감사합니다.